갤리포문다! 아시네요, 아시네요. 이경규 선배님 입니까 이문학이라는. 제가 허염, 허문학이었어요. 갤리포를 16명이 최초브라이드. 1906년에 박구엘이 넘쳐. 제가 가이드로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이 친구야. 똥 밟았다. 여주 있고 하와이에서 똥 밟았다. 똥 밟았대요, 똥 밟았대요. 하와이에 한반도를 찾아서 동포들과 저녁 한 끼 함께하시오. 하와이에 한반도가 있대요. 힌트, 힌트를 주세요. 어느 지역인지. 아, 그런 거. 동양과 서양의 문화체 중에 하나가 실내의 신발을. 사실 그래. 이런 신발과 낮은 것 같아. 신발이 왠지 우리 동양? 여기에 신발들도 신발 있다. 헬로우. 헬로우. 아유 하와이. 나머지 그 변호인이나 얘가 불편한 게 있으면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. 의외로 생각받아도 한국 사람이 좀 적어요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공주공 sin decoration b c insects terminals dimensions